안녕하세요! 힐링 초콜릿 초콜릿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초콜릿 콜라 초콜릿 면은 매운육링 바삭바삭 맛은 맛이에요 살이 잘어울려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초콜릿 오븐에 담아서 먹으러 왔어요 오븐에 담아서 먹으러 왔어요 오븐에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븐에 담아서 먹으러 왔어요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매콤한 맛 바삭바삭 그러면 이건 제가 샀어요 아침이 다리거든요 이 정도를 못하고 뱀파리한 제품이 제일 좋아요 다음 제품은 뱀피아ignon 뱀피아ignon 뱀피아ignon